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트라우스는 만 20세 시즌에 30홈런 49도루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데뷔를 합니다.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에 이어 MVP 투표 2위였지만 승리 기여도는 트라우스 10.5, 카브레라 7.1위였습니다. 트라우스는 골드글러브를 받아야 했지만 수비 지표가 반영되지 않았던 당시 투표에 참가한 감독과 코치들은 늘 하던 대로 애덤 존스를 뽑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5를 기록한 트라우스는 2017년 엄지인대 부상으로 통산 첫 IL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듬해 140경기에 출전해 다시 9.9를 찍었고 그 이듬해에도 오른발 부상으로 마지막 20경기를 뛰지 못하지만 통산 3번째 MVP가 됩니다. 베리 본즈를 제외하면 역대 10명뿐인 3회 MVP 중 현역 선수는 트라우스 유일합니다. 현역 선수 중 2회 수상자도 하퍼와 오타니 뿐입니다. 특히 2019년은 고향팀에서 함께 뛰자고 한 하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트라우스 12년 계약을 맺고 엔젤스 종신을 결정한 해였습니다. 트라우스는 베리 본즈를 제치고 역대 최연속 200홈런 200도루를 달성했고 27세 시즌까지 기록한 승리기여도 72.5는 타이콥 미키멘트를 제치고 역대 1위가 됩니다. 트라우스의 앞길에는 소속팀이 엔젤스라는 페널티 말고는 거칠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트라우스의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부인이 임신 중이었던 트라우스는 오프아웃을 선언하고 단축 시즌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오타니가 공수에서 바닥을 친 그에 트라우스는 계약 첫 해인 랜동과 쌍포로 활약합니다. 물론 엔젤스는 16장이었던 가을야구 티켓을 따내지 못합니다. 60경기 단축 시즌이 트라우스의 역사적인 행보를 방해했지만 잔부상이 많아진 것 말고는 노세화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트라우스는 5월 18일에 종아리 부상을 당합니다. 6주에서 8주가 예상됐지만 트라우스는 복귀하지 못합니다. 2022년은 비교적 건강했지만 척추 희귀질환이 발표됩니다. 30경기를 빠지고 돌아온 트라우스는 마지막 26경기에서 12개를 날려 119경기 40홈런을 기록합니다. 규정타석을 채웠다면 62홈런을 친 저지에 이은 장타율 2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트라우스는 빠른 공에 약점이 생깁니다. 지난해 트라우스는 손바닥뼈에 금이 갑니다. 7주 후에 돌아왔지만 복귀전에서 부상이 재발해 시즌을 마감합니다. 올해 에인젤스는 오타니가 떠나고 다시 트라우스의 원맨팀이 됩니다. 트라우스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4월이 끝나기도 전에 왼무릎 반월판이 찢어집니다. 일반적인 회복기간은 6주에서 8주지만 트라우스는 12주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우스는 7월 24일 첫 리앱 경기에서 2회 수비 도중 교체됩니다. 트라우스는 몸풀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고 펑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검사에서는 추가적인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염증으로 확인됐지만 에인젤스는 트라우스의 언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대로 시즌을 마감하면 트라우스에게는 최악의 시즌이 됩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트라우스는 8년 동안 9,700만 달러를 받았고 승리기여도 72.5를 기록했습니다. 승리기여도 1.0당 134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즌을 끝낼 경우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트라우스는 4년 동안 1억 4,800만 달러를 받고 승리기여도 11.8을 기록하게 됩니다. 승리기여도 1.0당 1,254만 달러입니다. 에인젤스는 트라우스 전성기였을 때 연봉을 적게 줬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온 푸울스 랜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평균 66경기에 그친 트라우스에게 3,700만 달러 연봉을 6년 더 조회하기 때문에 트라우스의 12년 계약은 실패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32세 시즌까지 승리기여도가 91.5로 트라우스의 86.0보다 높았던 푸울스는 이후 10년 동안 10.0을 기록해 101.4로 마무리했습니다. 올 시즌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트라우스 7년 동안 15.0을 만들지 못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100.0 달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트라우스의 부상도 자주 당하는데 회복이 매번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라우스는 어쩌다 이런 약골이 됐을까요? 요망주 시절 트라우스의 스피드는 최고점인 80으로 평가받습니다. 한 스카우트는 트라우스의 400피트 홈런을 날리고 다음 타석에서 기습번트를 댔는데 일로까지 3.65초가 찍힌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DA는 트라우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른 스피드 80 선수들이 페랄이라면 트라우스는 후드 아래 무시무시한 엔진을 숨긴 메르세데스다. 차알못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거구인데도 최고의 스피드를 보유한 트라우스의 특별함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목과 단단한 체구에서 나오는 최고 수준의 파워에 최고 수준의 스피드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시속 200킬로로 달리는 탱크라는 점이 트라우스이 그동안 최고의 야구선수로 군림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몸에 가해지는 부하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트라우스이 2012년 파이프라인 3위였던 반면 트라우보다 8개월이 어리지만 2017년에서야 46위가 된 저지는 본인이 워낙 거구이기 때문에 수비와 주루에서 최대한 방어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한다는 게 저지의 강점입니다. 반면 트라우스은 거구인데도 풀스피드로 뛰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들쏘라는 별명의 맥캠프는 2011년 39온런 40도루를 기록합니다. 캠프가 26세 시즌까지 기록한 128온런 144도루는 이후 트라우스과 아쿠냐가 추가되기 전까지 7명밖에 가지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프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본즈가 역대 최초의 400-400을 달성하지만 이듬해부터 도루를 포기한 건 두 약쟁이에 대한 질투도 있었지만 도루를 계속 열심히 했다가는 자신의 무릎이 버틸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트라우스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016년 스프링 트레이닝 때 트라우스은 그동안 도루에 소홀했다며 다시 열심히 뛰겠다고 합니다. 그때 트라우스은 30도루를 하지만 이듬해부터 하체 부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트라우스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2022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 매든 감독은 부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트라우스에게 중견수를 포기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트라우스은 바로 거절했고 매든이 트라우스이 아니라면 아닌 거다라고 하면서 없었던 일이 됩니다. 매든은 마시를 중견수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트라우스은 반월판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부상을 당한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올해 트라우스는 몸 상태가 좋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무릎 부상을 당했던 그날 경기에서 트라우스은 6호 도루를 합니다. 이는 앞선 4년치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폭투가 나왔을 때 홈을 향해 엄청난 스피드로 돌진합니다. 21살 때 플레이를 32살 때 하다보니 부상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체격이 큰 많은 선수들이 나이를 머금에 따라 스피드를 떨어뜨립니다.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트라우스는 지난해 스프린트 스피드가 2015년과 같았습니다. 이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트라우스이 역동적인 플레이를 포기하는 대신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해 더 많은 홈런을 날리는 것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트라우스는 12년 계약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양키스는 필리스에게 3연패를 안기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1, 2차전의 주역이 치즘이었다면 오늘은 르메이유가 말롬런을 포함해 6타점을 올렸습니다. 저지는 4타석 4삼진, 하퍼는 5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하퍼는 최근 30타수 1안타입니다. 볼티모어는 돌아온 할러데이가 말롬런을 날렸지만 웨스트버그가 오른손 골절을 당하는 악재가 일어났습니다. 위트는 3타수 2안타 2볼렛, 일도루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이어갔고 토미 팸이 활약한 카디널스는 텍사스를 이틀 연속 대파했습니다. 눈치가 보여 셀러가 되지 못한 텍사스는 최근 1승 5패입니다. 시월드는 블론 직전에 교체됐고 데버스는 끝내기 안타를 날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